경련이나 마비가 오면 참 속상도 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중요하니까요. 일단 병원을 빨리 가보셔서 초기 대처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떨림과 마비로 오는 3대 질환. 마지막 질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풍과 구한화사에 이어서 세 번째 질환은 파킨슨병이에요. 네. 증상 한번 살펴볼게요. 걸음이 느려지고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릴 때 그리고 얼굴 근육이 굳어져 점점 무뚝뚝한 표정이 될 때 그런데 이 파킨슨병 걸리는 분들이 요즘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약에서는 이 병을 갖다 원인이 간장의 품기가 올라오는 것이 원인이다. 뇌에 장애를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결국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몸에 있는 기와 혈이 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층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또 걸리게 되면 잘 나아지도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보면 기와 혈이 허약해지면 혈의 순환이 느려지죠. 그러면 피가 엉킵니다. 그게 의혈이 됩니다. 의혈이 생기면 순환을 잘 내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파킨슨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지면 몸이 마르게 되죠. 몸에 물기운, 음기가 부족하게 되면 양기가 올라서 열을 일으켜서 열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파킨슨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신경 쓰는 것,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흥분하게 되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져도 기의 소통을 막고 그다음에 혈의 소통을 막아서 의혈이 생기고 습담을 일으켜서 파킨슨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파킨슨 병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손 떨리시고요. 얼굴 근육이 굳어지시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특별한 이런 인상이 왜 나타날까요? 네, 그거는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뇌 속에 있는 세포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운동 능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세포 수가 퇴행성으로 줄어지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세포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약 70%까지 줄게 되면 파킨슨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권토수 아시는 분들,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네. 바로 그 선수가 알았던 병이 바로 파킨슨이죠. 알리는 워낙 머리에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긴 건데 이 경련이 한 4초, 8초, 1초에 매번 여러 번씩 자꾸 떨리게 됩니다. 특히 이 병은 자꾸 쓰러지려고도 하지만 턱이라든가 혀라든가 머리에도 마비 증상이 오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넘어지려고 음식을 잘 삼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운동 시작하기 힘들고 운동하다가 정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아주 힘든 병이고 이게 오래되면 치매가 오니까 중품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제 이 파킨슨 병 하면 무하마드 알리가 걸렸던 병 이래서 머리에 충격이 많이 가는 권투선수 이런 사람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이 외에도 좀 잘 걸리는 분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나이 많은 고령자분들입니다. 이게 퇴행성 변화라 했죠. 나이가 많아지면서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특히 흑약하고 운동 안 하는 분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있는 분들, 특히 제2형 당뇨병, 인슐린 비어존성 당뇨병인데 이런 분들이 한 30% 이상 잘 걸린다. 특히 당뇨병에 합병증 있는 분들은 50% 가까이 파킨슨이 잘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격적으로 조용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재미없게 사시는 분들. 취미도 없고 남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재미없게 사시면 이런 병이 잘 옵니다. 그거는 치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각종 화학 약물이라든가 제초제라든가 살충제에 노출되는 분들이 잘 걸린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전에 이런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특히 그런 농약 같은 그런 데에 노출 많이 된 분이라는 연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전적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유전적으로 의심이 가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